자 좋은아 봐봐 파라디를 칠 때 파라디를 우리 리듬으로 치잖아 리듬은 4연음 6연음 8연음 리듬으로 치는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있지 메트로 틀고 지금 어 71에 놓고 메트로 한번 매울게 1 2 3 파라디드 파라디드 2 2 3 3 그러면은 6,4,8회문으로 왔다갔다 하는거에요. 9집에 9집에 넣고 1,2,3,4 근데 대신에 빨라질수록 사운드는 점점 작아지고 이러한.. 스낵에서 내게 보수스노트를 지켜줘요. 그래서.. 어.. 100에서 틀어놓고 지금 매트론 100이거든 100 틀어놓고 좀 자유롭게 파라디를 우리 몇개 있어. 하나,둘,셋,네개있지. 4개를 좀 자유롭게 쓰면 공간부터.. 1.. 1.. 1.. 1..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오케이? 완벽해 한글자막 by 한효정